안 붙을 것 같아요. 장작도 참 정리 정도 내가 이쁘게도 따놨다. 승부욕이. 선수들은 무조건 승부욕이죠. 맞아, 맞아. 두 분 친구지만 라이벌이시잖아요. 그렇죠. 인류센트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. 너무 더워. 저 한 번에 붙이고 진짜 했는데. 재능이 이쪽에 있었네, 재능이. 이렇게 잘한다고? 안 붙던데. 나는 원래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좋아한다. 돌아봐요. 아니 약간 좀 약간 멘트가 약간 그런 거 있었어. 지금 멘트는 거의 뭐 청소년 드라마였어요. 내가 해내니까. 내가 나를 이겼다. 난 원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. 해내는 거. 신도 잘한다. 잘한다. 준비되어 있네. 오늘 잘 부르시네. 잘한다, 신도 잘한다. 와, 칭찬 그래도 계속 해주시네요. 그렇죠. 칭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 정말 잘했을 때 해주는 거 아니면 일시킬 때. 일시킬 때 잘하니까. 일시킬 때 잘하는데 나는 어제 뭐 했노? 네가 못한 거네, 그럼 어제. 아니 어제 진짜 안 붙었다니까. 한 방에 붙었습니다. 한 방에.